구두? 둘러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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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isciple 됐지? 좋았어, 좋았고, 잠깐만 좋았다 어, 아아유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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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기원하던데? 어우 머릿속, 진짜 머릿속, 진짜 머릿속 작게 많았으면 좋겠다 어우, 이거 너무 많이 functionality 잠시만요,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는 이거 죽잖아 잠깐만 준비하셨네요 환상 속을까요, 울명수리? 아아, 찤데요? 안녕하세요 어, 예, 예, 예 아, 유명하시네 실제로 진짜 포털에 있는 사진 솔직히 저 맘에 안 들거든요. 진짜 맘에 안 들어요. 근데 여기가 되게 핫한 곳이라면서요. 그럼 저 좀 한 번 좀 찍어주세요. 일단은 이렇게. 어떻게 가래 여기? 얼마예요? 한 번 찍는데. 우리 애들 데려와서 찍으려고. 아 진짜요? 네. 저희는 작가들도 경력별로 금액이 조금 달라가지고. 얼마나 찍는데 우리 딸내미님 같다가 한 번 찍으려고. 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예예. 안 깎아질러 안 깎아질러 이랬는데. 누구의 뭐야 이게? 박명수의. 아 약간 좀 피곤하게 피곤하게 시작하네. 아 원래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몇 살? 네 수고하세요. 이제 여름이잖아. 시원해야돼. 여름이잖아. 보이는 거 다 고르시니까. 답답하니까 짜증나. 시원해야돼. 그리고? 고미를 조금 더 하시면서. 아니 왜 그래요. 흥미선데. 일단은 명술이 눈빛에서 사실 오는 그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. 굳이 이미지나 색감이 엄청 세게 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오늘 느끼시고요. 제가 봤을 때 분위기나 목소리 톤이라 봤을 때는. 평범한 거 싫어하시잖아요. 아 굉장히 싫어해요. 평범하려면 나 진짜 안 찾았어요. 아 그래요? 누가 한 번 보더라도 시선이 가게끔.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개성을 100%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중요한 거지. 나 같은 사람을 잘생기게 해주면 그건 마술이에요. 저의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. 그리고 잊지 못할. 예 그런 느낌. 허리도 지금 저거 한 명 정도 줍 펴주셔서. 어? 집의 강도를 잘 부탁드립니다. 뭐하는데? 뭐야? 불러와. 어떻게 해. communist. 뭐야? 어디가야? 저거 뭐야? 아 진짜 업어 죽으시네. 기가 막힐다. 너무 마음에 그냥. 지금 업어 죽으시냐는데요? 허리 아파요, 지금. 재정지대. 오른쪽, 오른쪽도 괜찮은데요? 오른쪽으로 할까요? 이게, 이런 게 좋다. 이거 좋다. 이러면 좋아요? 좋아. 이거 너무 좋아, 이거 너무 좋아. 자, 일단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건 잡았고요. 여기서 색감은 사실 알맹 색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색감이야. 너무 예쁘다. 이야, 진짜.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. 잠시만요, 여기서 열심히 해볼게요.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출산해. 네. 간호사는 언제가 마지막으로 찍으셨어요? 한 번도 안 찍었어요. 짐서요? 찍어야지, 진짜. 농담해. 응. 주말에도 하세요? 아니야. 배불렀구만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안. 배불렀어. 이거 한 번 다시. 구독! 눌러! 한 번 더 사진 한 번 더. 파이큐. 고위 핏 제일 못 쳐. 진짜? 저도 연단해.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극련함. 저의 극련한 눈빛과 카리스마. 그리고 잊지 못할 그런 느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알 것 같아요 시원하다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형이 뻥 뚫려야지 전신 앉아있어도 한 번 나중에 그럼 제가 고민해볼게요 비용을 내고 한다니까요 스케줄만 스케줄만 이거 많이 받지 말고 알겠어요